1. 임무를 하더라겠다. 위험한 임무다. 애쉬와 더스트, 그 녀석과 너희가 나눈 이야기는 들었다. 지구의 원반, 설마 그게 튀어나올 줄이야. 그 원반이라는 거, 아무래도 보통 물건이 아닌 모양이군요. 어느 정도의 보물인 거죠? 설명을 해주겠다. 다시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군.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그게 우리다. 지구의 원반. 언젠가 그 이름을 다시 입에 담을 줄은 알았지만,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군. 지구의 원반은 반세기 전에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작은 원반 형태의 물체라고 한다. 나도 실제로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한 형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지. 어쨌든 그 원반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사. 이에 세계의 유력자들은 그 원반이 외계 생명체가 제작한 것이라 추정하고, 연구원들을 시켜 그 원반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원반을 연구하던 연권들 중 몇몇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괴력이나 연동력 따위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유력자들은 연구원들이 초농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원반의 힘 덕분이라 봤고, 그 초농력을 위상력이라고 명명했지. 위상력의 근간이 그 원반이었단 건가요? 헉, 이거 제 예상을 뛰어넘는 보물이었군요. 유력자들은 원반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이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원반의 연구를 진행했지. 그 원반이 가진 위험성도 모른 채 말이야. 결국 무리한 실험을 감행한 탓에 원반은 폭주했고, 그 결과 세상에 두 가지 이변이 일어났다. 첫 번째 이변은 폭주한 원반이 무작위로 인간을 선별해서 위상력을 각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변은 다른 차원과의 경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지, 바로 그 균열이 차원문이었고, 차원문을 통해 나타난 것이 차원종이다. 그 원반, 지구의 원반이 폭주한 것이야말로 차원전쟁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다. 아카데미는... 아니, 누구도 제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이 사실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거죠? 원반을 무리하게 연구해서 폭주시킨 건 당시의 유력자들이었지.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추궁받는 걸 두려워했어. 그래서 원반의 폭주는 물론, 원반의 존재 자체도 외부에 숨겼지. 그 대신 원반을 은밀한 장소에 감춰두고, 힘에 각성한 인간들을 통제해서 차원정도를 처치하게끔 했다. 그 유력자들의 집단이 바로 초기의 유니온이야.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울프팩의 마지막 임무때였다. 거기서 만난 차원정치계 총사령관, 아자젤에게 진실을 듣게 됐지. 아자젤은 원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원반을 찾아내려고 했지. 원반을 제외해서 인간들이 가진 위성력을 모두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거다. 아자젤은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원반이 언젠가 폭주해버리면, 그때는 영구히 다치지 않는 차원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이야. 물론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했고, 아자젤을 처치했다. 그리고 작전지역에서 복귀한 뒤, 유니온에게 캐물었지. 지구의 원반,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유니온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비밀을 알아버린 우리를 제거하거나 감시하려고 했지. 이제야 알 것 같군. 데이비드의 목적을. 데이비드는 지구의 원반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었군. 아자젤의 힘과 기억을 흡수한 건, 단순히 제3위성력을 손에 넣기 위한 게 아니었어. 원반을 제어할 수 있는 아자젤의 의식을 흡수해서, 자기가 직접 원반을 장악하는 게 그의 진짜 목적이었군.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그 원반이 실제한다고 치면, 이리나가 갑자기 강해진 것도 납득이 되네요. 지구의 원반은 인류가 가진 모든 위상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원반을 장악하면, 위상능력자 한 명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정도는 간단하겠지. 이리나가 저렇게 강해졌다는 건, 이미 데이비드가 어느 정도 원반을 장악했다는 뜻일 거다. 더 서둘러야겠어. 지구의 원반에 관해 내가 아는 내용을, 지휘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물론, 김의정 부국장에게도 말이다. 너는 혼란스럽겠지만, 당장 출동해줘야 할 것 같다. 적들이 계속해서 지휘본부로 몰려오고 있어. 출동해서 적들을 막는 거다. 힘들겠지만, 부탁한다. 늑대기에 진짜 힘을 보여줘라.